아이들이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안전용품 획득 퀴즈에서 정답을 맞힌 재경 씨! 네! 방둑면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재경 씨, 마네키로 다시 줘요? 방둑면을 가져가셨는데 방둑면을 가져가셨는데 저희 앞에 횡단보도를 실제로 깔아봤는데요 네 분께서 직접 해보시면서 추리를 한번 해보죠 아까 깃발도 나왔었잖아요 손 들고 건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차들이 올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금 빨간불이야, 빨간불이야 제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다 모여있다가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재경 씨 일단 창의 입장에서 입장이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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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에 걷자, 걷자 몇 짜리였어요? 몇 짜리에서 오는 거예요? 네네 자, 파란불, 파란불 아, 그래요 차로 확인합니다 애들은 꼭 이렇게 하얀 것만 밟는다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꼭 지켜야 하는 게 하얀 것만 밟는다 아니요, 하기 전에 꼭 이렇게 좌우를 살핀다 좌우를 살핀다 좌우를 살핀다 좌우를 살핀다 파란불이 바뀌면 1, 2, 3을 세고 좌우를 살핀다 좌우를 살핀다 손을 드는데요 튀어나니까 이렇게 한 번 아, 이거 손을 안 내야 하시는 분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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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손을 들어도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프를 점프 점프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아, 이건 좀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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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점프를 많이 하면 키도 크잖아요 키도 크잖아요 그냥 그냥 있어, 있어도 돼 아, 그건 그러니까 선전판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오, 키가 쓸 수 있어 맞아 모두 잘하네 그러면 어떤 문제는 답을 하나로 모아주셔야 해요 맞아요 비행을 다 섰죠 어머, 진짜 특히 상처에 우리가 그냥 피면서 소리 아니 저는 어렸을 때 대각선으로 뛴다고 생각했어요 어? 차가 이쪽에서 오니까 저쪽으로 저쪽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 말 된다 그냥 대각선으로 하지마 하지마 아니, 이제 뭐 다양한 수리가 나왔지만 하나를 이제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좌우를 살핀다 좌우를 살핀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여겨주시면 됩니다 저 살짝 근데 네 입이 마중 나와있는 입인데 입만 마중 남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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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괜찮습니다 이건 잠시 나오세요 자, 정답을 여쭤주세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차우를 살핀다 짜 다 같이 3 2 1 2 3 2 3 3 3 2 3 2 3 3 2 3 3 왜 한순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잇단다 그리 나의 사랑아 야, 나 안 맞았어 좋아하시네요 우와, 이건 좀 재밌다 좋아요? 정답은 우선 멈추는 습관입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 차량용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오면 녹색불로 바뀔 것을 예측하고 있다가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재빨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를 예측 출발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분명 녹색불이 켜진 뒤에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측 출발이 왜 위험한 걸까요? 차량용 신호등의 황색불은 속도를 줄이고 멈추라는 의미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속도를 높여 빨리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서둘러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교재에도 우선 멈춤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 신호등 앞에서의 예측 출발을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장난을 치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마음이 급한지 차도 아래까지 내려와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손살같이 뛰어가는 아이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측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 황색불에 지나가려다 결국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멈춰 서는 차량 조금 더 빨리 지나가려는 서로의 조화심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해 오구심으로 알아본 안전상시 위기탈출연구소 정 박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학교 앞 과속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두 번째 예측 출발은 사고를 부르는 요만의 행동 신호등이 바뀐 뒤 3초의 여유를 갖습니다 운전자는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손을 높이지 말고 안전하게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로써 이번 주 위기탈출연구소 석세스 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